보라 장천 같게. 이 새끼. 이 새끼. 이 새끼. 내가 또 이렇게 몸을 또 좀 잘 흔들잖아. 근데 또 내가 약간 신인의 마음으로 또 하나 준비했거든. 보여줘도 되겠니? 댄싱 머신이야. 보라춤 기가 막히지. 이거 하나 만들어놨네. 뭐야, 이거. 뭐야, 뭐야.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. 나 지금 댄시가 들어간 줄 알았어. 댄시. 컴온. 와우. 와우. 잘 추네. 와우. 와우.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나는, 나는 순간적으로 문 열리고 끊은 사람이 들어올 때 나는 내가 몸이 안 좋은 줄 알았다. 내가 몸을 내 맘 보이나. 제가 내 맘 보이나. 제가 내 맘 보이나. 오십시오. 오십시오. 저세상에. 너가 또 볼수록 들어오길래. 야, 내가 몸이 안 좋나. 와이라노. 진짜. 내 맘에만 보이러. 그 사람이 이리로 갔어요, 진짜. 되게 힙한 저승사자. 내가 오랜만에 아민 형님 나온다고 하니까 지원 사격 해줬어. 저 선생님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, 보라야. 엄청 유명한 허니제이라고. 허니제이.